금융당국이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 기준 시범 적용에 앞서 금융사들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금융당국은 오늘 삼성과 미래에셋, 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.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KB와 신한금융지주의 위험관리 체계를 공유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기준 초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금융당국은 감독 대상 금융사의 시스템 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